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09페이지요. 등기법 2장의 챕터 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기록, 등기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2장 출제는 보통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합니다. 등기소하고 등기관하고 등기부가 있는데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등기부라는 장부 쪽이 있죠. 그쪽 얘기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등기부 시험 나는데 전제요건인 등기사무처리하는 등기소와 등기관은 개별적인 지문 문제니까 어떤 지문인지 시험에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1절 등기소. 등기소는 등기사무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하는데 그 등기사무처리하는 국가기관이 어딘지를 먼저 정리할 것. 그것은 어디를 갖고 정리해 두시냐면 그 안에 소재목이 공일 등기소의 관할 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소재목이 관할 등기소 이렇게 나와있죠. 고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1. 개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등기사물을 어느 등기소가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가 등기소의 관할 문제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2번은 이제 형광펜 준비하시고 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 형광펜 치시고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 형광펜, 그 지원 형광펜, 등기소 형광펜 자 이제 먼저 부동산 소재지를 갖다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땅이나 건물을 갖다가 재산권을 등기하는 업무를 할 때는 그 땅 재산권을 가진 권리자의 주소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권리를 가진 사람의 주소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즉 가령 토지 매매한다 매도인과 매수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느 등기소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냐 사고 파는 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를 금사하고 팔았다면 토지가 소재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이고 건물을 갖다가 사고 팔았다면 건물 파는 매도인, 건물 사는 매수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건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등기사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에 사는 갑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갖다가 파는데 그 제주도의 땅을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매수인이다 그러면 수원 파는 사람의 주소지, 사는 매수인, 서울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고 사고 파는 토지가 소재하는 제주관할 지방법원이 관할 등기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부동산 소재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어디가 등기소냐 세 군데 지방법원을 등기소라고 하고 지방법원 지원을 등기소라고 하고 등기소라는 관공소도 등기소라고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 밑에 부동산 소재지와 관할 등기소 불일치 나와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 관할 등기소 지정 형광펜 제목 그대로 자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생기는 거냐면 자 거기에 들어서 한 번만 딱 생각하기 자 땅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그 토지나 건물이 소재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모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관할 등기소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모 처리하는 경우를 불일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언제 불일치가 생기느냐 하면 자 거기에 이제 형광펜 친 거를 갖다 법률용어입니다. 관할 등기소 지정이라고 법률용어 나오죠. 자 이제 이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부동산 하나가 두 개의 등기소에 걸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나의 등기소를 건물을 갖다가 두 개의 등기소에 다 등기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니까 그러면 걸쳐있는 두 개의 등기소 중 어느 등기소에서 그 땅 건물에 대한 등기사모를 처리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문제를 지정이다 법률용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한 번 다시 생각하기 자 관할 등기소 지정이라는 건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 이상 등기소에 걸쳐있는 때만 생기는 거야. 그럼 등기하는 지금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토지는 한필지 단위고 건물은 한 개 건물 단위인데 한필지 토지가 두 개의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있어 절대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필지 토지를 만들려면 그 동이 같은 동 안에 위치해야 한필지 토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서 생기는 관할 등기소 지정이라는 문제는 토지의 경우는 절대 실무적으로 생길 수가 없고 건물의 경우만 생긴다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 만약에 구로에 있는 땅하고 안양 비산동에 있는 땅하고 그러면 두필지 땅이 있는데 행정구역이 그러면 서울의 한필지 땅 안양의 비산동의 한필지 땅 두필지 땅을 경기의 한필지 땅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필지 땅에 따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두필지 땅이 모두 다 자기 땅이라면 서울 구로와 안양에 걸쳐있는 두필지 땅에 집을 한 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건축물은 경기와 서울에 걸쳐서 건축이 되어버리면 그걸 서울 관할 등기소와 경기 관할 등기소가 두 군데에 다 건물을 등기낼 수가 없으니까 지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지정은 하나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있는 때 지정이 생기는데 토지의 경우는 절대 안 생기고 건물만 생긴다. 이제 결론 그 개념을 아셨으면 그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암기숙제 하십니다. 교재 잠깐 넘겨볼게요. 자 교재 넘겨보시면 210페이지 상단에 제일 의해서 두 번째 줄에 지정신청이 있으면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상급법원장 두 번째 줄 그걸 꼭 기억해 두십니다. 키워드를 두 개의 등기소에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사례 소개시켜 드렸던 게 중기사의 예전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구로와 안양에 걸쳐서 건물이 건축돼 버리면 관할을 지정해 주는 상급법원장이 누구인가를 사례 문제로 낸 중기사의 기출 문제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누가 지정해 주느냐 하면 서울고등법원장 그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 거기다 서울고등법원장 쓰는 거 아닌데 왜냐하면 다 달라 사례 문제나 하면은 기본 상식이 안되면 못 맞춰 이렇게 하면 정답이 상식까지 못 갖추고 있으면은 못 맞출 수밖에 없어요가 정답이 법무사 문제나 하는 거 말씀드릴까요? 중기사는 서울 경기가 주된 수험생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로 났지만 법무사 시험은 전국이 무대이기 때문에 저 밑에 지적을 냈어. 김천하고 경북 김천하고 충북 영동하고 관할구에 걸쳐서 건물을 건축해서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법무사 기출 문제 상식이 안되면 못 맞추잖아요 사례 문제는 그럴 경우는 누가 상급법원장이 되느냐 하면은 대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돼 거기에는 김천하고 경북 김천하고 충북의 영동의 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참고로 상급법원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기사 문제는 뭐 지금 많이 쉬워졌으니까 엄청 엄청 쉬워졌어요. 예전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웠죠. 시험 범위도 이제 넓고 자 그러면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서울 구로의 지방법원장이 있죠. 서울 서부지원이라는 그러면 서울 구로의 중기사 문제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서울 구로의 상급법원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에요. 그러면 자 안양의 상급법원장은 누구냐 하면 수원지방법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장하고 수원지방법원장하고 상급권한자가 다르니까 둘 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든 경기 수원지방법원장이든 다 관할 지정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장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하고의 상급권한자를 봤더니 다 서울 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의 경우는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상급권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사에서 문제나 했던 경북 김천과 같은 경우는 상급법원장이 경북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러면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영동지원이라는 상급법원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상급법원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등법원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고법이 있고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대전고법관할이에요. 그러면 고등법원 관할장이 다 다르죠. 그럼 고등법원 대구고법하고 대전고법하고 상급법원장으로 또 가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대법원장 관할화의 대구고법과 대전고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의 경우는 관할 지정해주는 상급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지식이 다른 지식이 돼야 사례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건 운에 맡기고 그렇게 어렵게 나지는 않고 현재 시험은 옛날보다는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냥 법률 용어만 익히는 작업으로 좋게요.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 있으면 지정받아야 되는데 상급법원장이 지정해주도록 돼 있다. 이걸 사례로 나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두 번째 등기사무 위임은 고개 들어보시고 그 부동산이 소지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소지하는 등기소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처리하라고 넘겨주는 행위, 위임장 써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위임을 받으면 부동산이 소지하는 등기소는 A등기소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받으면 그 위임받은 B등기소는 그 부동산은 A등기소 관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받았기 때 수임을 받은 B등기소에서 그 A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이끌어서 등기사무의 위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위임은 권한자만 아시면 돼요. 누가 권한자냐면 기억번의 두 번째 줄래 끝으로 가시면 형광펜 들어서 쳐주셔야 돼요. 대법원장. 참고로 실무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사무를 위임해 준 경우는 건국 이래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암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부동산이 소지하는 등기소에 가서 민원인은 등기신청해야지 그 부동산이 소지하는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처리하라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위임해 준 경우는 단 부동산 등기사건에 있어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권한자 두 개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시험 대상으로 촉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지정받는 거 지정은 어떤 때 받는지 현상 하나 건물이 두 개 이상의 등기소에 걸쳐 있는 때 지정 상급법원장이 그 다음에 부동산에 소지하는 등기소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처리하도록 넘겨주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위임이라고 한다. 위임을 누가 해주느냐 대법원장이 권한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상급법원장 대법원장 그걸 혼동하지 말고 지문을 찾아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은 상급법원장 위임은 대법원장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중단의 관할 변경 관할 변경은 뭐 그렇게 뭐 신경 쓰셔야 되고 오른쪽 3번 211페인 등기사무정지 자 이것도 권한자 형광판 치셔야 돼요. 천재지변 등 등기소에서 등기사물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 발생한 경우 대법원장은 이렇게 나오죠. 형광판 치셔야죠. 권한자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를 왜 정리했느냐 이번 과정에 등기법에서 개별 지문으로 권한자 문제가 나올 때 그 권한자 묻는 지문이 지금 이 페이지에 전부 다 나옵니다. 권한자 묻는 문제가 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지정권한자 상급법원장. 두 번째 위임 권한자 대법원장. 등기사무정지권한자 대법원장. 등기법에 법정에 나온 권한자 이게 꼴랑 다입니다. 세 개가. 그럼 정리할 거 이거 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된 문제로는 안 나는데 지문 하나에 끼어서 들어가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나기 때문에 그 지문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본 것이고. 자 이제 교재 넘겨 보십시오.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 자 이제 2절은 등기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지문 잡는 문제. 독립된 문제로 절대 안 나요. 지문 한 줄은 나올 수 있어도. 자 이제 그 지문 잡는 문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사무처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등기관 등기사무처리하라고 지정을 누가 해주는지만 꼭 정리하시면 돼요. 자 1. 등기관의 지정 나오죠. 등기관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한다. 형광펜.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한다. 그럼 등기관 하라고 지정해주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등기사무처리하라고 지정해주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러면 권한자가 지금까지 나오는 게 총 4개. 이게 등기법에서 암겨야 될 권한자는 여기 지금 다 나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게 들어 보세요. 4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지정권한자 누구? 상급법원장. 위임권한자. 대법원장. 등기사무. 지금 장마가 줬으니까 등기에서 그 장마 수습하고 일정한 게. 일주일 동안 등기업무 휴업했다가 등기업무 처리하라고 멈출 수가 있잖아. 멈추라고 할 수 있잖아. 일주일 동안 휴업하라고. 정지명령권장. 대법원장. 그다음에 등기소에 있는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네가 등기사무처리해. 이렇게 정해주는 행위를 등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은 대법원장이 아니고. 누가요?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등기법 법조문에 권한자문제 지문 낼 때 4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정리, 총정리 다 한 것이고. 고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권한 읽어보셔도 상관없고. 개별 지문은 날성 성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른쪽 책임.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 넘겨보세요. 자, 이제 2장 쪽에 여러분들이 독립된 문제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3절 등기부, 등기기록 쪽이에요. 자,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게. 자, 이제 지문 잡기부터. 등기사무처리할 때 먼저 등기부라는 장부, 등기부 또는 등기기록 두 가지 법률용을 법존에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자, 등기부, 등기기록에서 종류부터 보셔야 돼.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등기부는 두 종류를 두도록 돼 있어요. 자, 거기 동그라미 1에 두 가지 보이십니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는 두 종류가 있다. 토지 등기부 있고 건물 등기부 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한번 고개 들어보시고 이해하고 키워드 들어갈게요. 등기부가 1번에 두 종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런데 법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장부 명칭은 등기부가 아닌데 그 안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본다라는 건 간주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부 자체의 이름은 등기부라고 돼 있지 아니하지만 그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간주해 주는 장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넓을 광자, 뜻의자에서 광의의 등기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광의의 등기부가 뭐가 있는지는 시험에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등기부의 일부로서 등기록과 함께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광의의 등기부로서. 형광펜 준비, 폐쇄 등기부, 도면 편철장, 신탁원보 편철장, 공동담보목록 편철장, 매매목록. 이건 꼭 기억하시기 때문에 시험에서 감초처럼 지문에 잘 등장합니다. 자, 하나씩 감잡기 해드릴게요. 첫 번째에 나온 강의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죠. 폐쇄 등기부는 뭐냐면 과거의 부동산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장부를 폐쇄 등기부 이렇게 부릅니다. 가령 지금 현재 전산했다 등기업만 하고 있죠. 옛날에는 수기, 종이로 손수 등기간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정보를 전산 기록했다 입력 작업하면 옛날 과거에서 썼던 종이 기록 있죠. 그건 살아있는 기록, 과거의 기록. 과거의 기록 등기부를 폐쇄 등기부 이렇게 불러요. 그거 뭐의 일부로 본대요.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광의 등기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도면 편철장 등기 신청인이 갖고 왔던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도면이 있죠. 그걸 등기소에서 채국채국 묶어놓은 장부를 갖다 도면 편철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편철장은 왜 광의 등기부냐면 도면에는 건물 표시, 토지의 표시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신탁원부 편철장 이렇게 나오죠. 신탁등기 내용을 갖다가 작성하는 장부가 신탁원부 편철장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신탁등기란 신탁이란 두 글자만 표시하고 정작 왜 땅건물을 맡기는 신탁을 했는지 누구한테 맡겼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맡겼는지 그걸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은 등기부에 절대 표시가 안 되고 신탁원부라는 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신탁등기내용은 등기부에 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 어디에 신탁등기내용이 나와 있다? 신탁원부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등기 기록의 일부로 간주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목록, 거기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5, 5 쓰십시오. 가장 쉬운 기출문제로 독립적으로 출제했던 게 그겁니다. 공동담보목록은 왜 5라는 숫자를 하나 무조건 참 기억하고 시작해 주셔야 되냐면 저당 잡히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맹그는 게 공동담보목록입니다. 동일한 채권화액 10억을 빌리는데 그 10억 돈 빌리는 데 대해서 담보 잡히는 부동산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 만들어야 되는 게 공동담보목록이다? 5개 이상일 때. 그 숫자를 단순하게 시험해서 기출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꼭 기억해 두시고 개별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를 했어요. 공동담보목록은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저당 잡힐 때 공동담보목록을 맹그러야 한다. 이렇게 출제를 자주 했어요. 개별 지문으로. 다시 한번.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저당 설정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문의 들어보세요.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설정하는 저당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채권 담보로 설정하는 저당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동일한 채권 5억에 대해서 담보로 들어가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를 무엇이라고 법률용어로 부를까요? 몰라. 몰라. 정답이 아니고 공동처당. 뭐라고 부른데요? 그럼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반드시 2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민법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태지만 민법 공부를 기초 공부를 하신 분은 항상 2개라고 기억한단 말이야.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때 만들어놓은 법률용어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공동처당. 민법 기초 공부를 하신 분은 다 그거를 갖다가 입력 작업이 돼 있으니까 등기법에 들어오면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때 공동담보목록 설정해야 된다. 공동처당과 공동담보목록이 뭔지를 변별 작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민법 기초 공부 되신 분들이. 그럼 지금 그 단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대답을 전혀 못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출제하니 무엇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출제할 때도 2개라고 숫자를 제시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 민법에서 공부 기초 배웠을 때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목적 부동산을 저당 설정할 때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배웠으니까 공동저당이라고 배웠으니까 공동저당이라는 법률용어와 공동담보목록을 맺는 거를 동일시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를 반드시 2개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동저당은 몇 개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 설정할 때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의 저당을 설정할 때를 뭐라 부르고 공동저당이라 부르고 공동저당 설정하는 부동산이 다섯 개가 넘어갈 때 맹그는 게 무엇이라고 부른다? 공동담보목록이라 부른다. 용어 구분할 줄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뭐가 있냐 매매목록 있네요. 매매목록 자, 매매목록은 매매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 매매동그라미 치셨습니까? 토지건물 매매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들어보세요 거기에다가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싶죠 시험에서는 반드시 그거예요 매매목록은 매매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만들어야 되는 게 뭐다? 매매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겠지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매목록을 절대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난다는 거죠 X 매매목록은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만들어가는 게 매매목록인데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매목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법에 서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두 사람 이상인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두 사람 이상인 때는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매매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원칙은 몇 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만드는 거냐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만 만드는 건데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그럼 원칙적으로 매매목록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매매할 때라 하더라도 매매목록 작성하는 예외가 언제 있냐면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일 때 수인은 2인 이상의 매매를 얘기하는 거죠 2인 이상의 매매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매매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의 기초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둘, 넷, 다섯 가지 장부 등기부라고 돼 있지? 아니하지만 그 안의 기록상을 등기에 일부로 지급하기 때문에 광의의 등기부 이렇게 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양가로서 한번 등기부 편성 토지, 단독건물 이렇게 나오죠 자 토지에다 쓰세요 토지 안 쓰셔도 되네 토지, 단독건물 옆에 쓰는 게 나아 자 옆에다가 1필지 또는 1개 건물 두 개 용어를 쓰셔야죠 왜? 토지, 단독건물 이런 용어는 절대 시험에서 안 쓸 거니까 시험에 나눈 용어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뭐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만들어 주도록 돼 있느냐 하면은 토지는 1필지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건물은 뭐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 1개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첫 번째 줄로 한 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옛날 용어 참고로 그 수정이 안 돼 있어요 한 개 건물이에요 절대 한 동 건물 아니에요 자 한 필지 토지 한 개 건물에 하나의 등기 기록 두는 방식을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돼 자 보다 2번 구분건물 이렇게 나가죠 자 거기에는 1동 건물 이렇게 네 글자 쓰세요 뭐에 1등기 기록을 두느냐 하면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고걸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풀어 나가시느냐 하면은 교재 여러분들 216페이지 볼까요 등기 기록 예 봐주세요 토지 등기 기록 해놓고 토지 등기 기록은 이제 좀 전에 용어 정리하고 갔죠 뭐에 하나의 등기 기록 한 필지 토지에 하나의 등기 기록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필지 토지에 두는 그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보이시죠 갑구 보이시죠 오른쪽 217페이지 상단에 을구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의 등기 기록은 어떤 것을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보도록 돼 있냐면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합친 구성을 갖다 1등기 기록이다 법률용어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기 기록 안의 구성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라는 법률용어의 구성을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1등기 기록 안에 표제부에는 무엇을 등기하도록 돼 있는지가 가로로 나오죠 토지의 표시 갑구라는 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오른쪽 을구라는 데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밑에 갑니다 217페이지 중단에 건물 등기부 나왔네 그러면 건물 등기부는 그게 뭐의 건물 등기 기록 하나의 등기 기록인지 아셔야죠 뭐의 하나의 등기 기록 1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이야 그게 지금 뭐에 대한 1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 자 그 1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 구성이니까 똑같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에 있고 넘겨보시면 을구 있네요 그러면 구성품 토지 1등기 기록하고 똑같잖아 건물 1등기 기록도 하나의 건물에 1등기 기록된 다음에 표제부 건물 표시를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어 동일하네 그러면 앞에 우리 지문 정리한 거 1등기 기록은 토지에는 일필지에 1등기 기록 건물에는 1개 건물에 1등기 기록 둔다면 그 1등기 기록 안에 구성은 다 똑같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이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8페이지 중단에 5 양가로 5 구분 건물의 등기부 구성 내용 나오죠 자 이제 5 요거는 이제 뭐라고 언제 지문 정리하고 앞에서 나왔냐면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 둔다를 배우고 지금 왔잖아요 뭐 1등기 기록 둔다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 둔다 그러면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 두면은 그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동그래미 2번으로 가보세요 구분 건물의 등기부 내용 나오죠 ㄱ번 1동 건물 표제부 형광펜 자 오른쪽 219페이지로 보시면 ㄴ 번 전유부분 표제부 형광펜 ㄷ번 일련번호 가셔서 전유부분의 갑구와 을구 형광펜 자 고개 들어보시고 앞에와 구성 방식을 크게 지금 큰 스케일링으로 습을 보셔야 돼 한필지 토지 1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3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면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는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 둔다를 했죠 그럼 지금 1동 건물 안에 1등기 기록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1등기 기록에는 그 안에 구성이 3개로 나눠져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1동 건물에 구분한 건물에 대한 1등기 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아니니까 이걸 시험 문제에서 낸다는 거죠 표제부가 하나가 있다 두 개의 표제부로 구분되어 있다 두 개의 표제부로 구분되어 있잖아 갑구, 을구는 똑같은데 표제부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표제부와 무슨 표제부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꼭 구분 작업하셔야 돼요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표제부하고 1번 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하나 그런데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1등기 기록 안에는 표제부가 무슨 표제부와 무슨 표제부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표제부로 나누어진다 자 이제 그럼 가죠 자 219페이지 이제 그 등기 기록 예를 보세요 자 집 밖 건물 등기부 등기 기록 나오죠 중단에 1동 건물 표제부 나오잖아요 1동 전체 표제부 그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1동 건물 표제부 전체 표제 이런 게 어디 있어 1동 건물 표제부 그게 1동 건물 표제부예요 자 그럼 뒤집어 볼까요 220페이지 220페이지는 상단에 뭐가 나와요 표제부가 또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무슨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 기록예가 갑구와 을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갑구 을구는 교제했다가 편성을 안 해놓은 거야 왜 편성을 안 해놓냐면은 일반 등기 기록의 갑구와 을구와 구성양식 기재하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록예에서 등기 기록 양식이 다른 게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일반 등기 기록 표제부하고 양식이 다르니까 지금 기록예는 그것만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뭐가 다르냐 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219페이지 보세요 1동 건물 표제부에 자 이제 표제부가 해놓고 상단에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법률용어 되어있는데 형광펜을 쳐보실래요 1동의 건물의 표시 자 중간점으로 내려가시면 양가로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거 한글 찾으셨으면 법률용어 형광펜 쳐보실래요 형광펜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치시라면 형광펜 메모 하실려면 필기기로 메모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제부 아니 상단하고 하단으로 법률용어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상단에는 법률용어가 형광펜 친 거 뭐가 나와 있어요 1동 건물의 표시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제 두 개 들어갈게요 1동 건물의 표시라는 것은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1동 건물의 표시는 거기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이거 건물 지붕과 외벽으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1동 건물 이렇게 부르고 자 1동 건물을 갖다가 층을 갖다 이렇게 나누는 행위를 구분시킨다 법률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1층 2층 3층 4층 5층 그 안을 뭐 다시 6평 정도 공용면적 제공해 갖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하고 좌로 지금 두 칸 분양했죠 우로 두 칸 그럼 층에 각 층마다 몇 개씩 지금 분양하는 겁니까 4개씩 분양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거 이름을 갖다가 신동아파트라고 부르지 뭐 그런데 신동아파트 단지에 지금 이거 동 자 동은 가나 다 쓸 수도 있고 1동 2동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101동 단위로 쓴대 101동 그럼 신동아파트 101동 안에 지금 몇 층으로 분양이 된 5층 각 층마다 4채씩 지금 분양을 하죠 신동아파트 시행사에서 신동아파트는 이제 건설 시공사고 자 그러면 자 이 100일 동안에 지금 분양을 하면 등기수에 가보면 분양 들어가는 이제 호수를 갖다가 뭐예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호수를 정한다는 거죠 그럼 분양 들어가는 호수별로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데요 아니면은 20채 분양 들어가는 신동아파트 101동 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데 분양 들어가는 호수별로 하나의 등기기록을 등기수에서 둔데 101동에 20채 분양하는 데다가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데 101동에다가 하나의 등기기록을 등기수에서 두어서 관리하고 있대 그러면 등기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 101동에다가 1등기기록을 두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하나의 등기기록에 지금 두는 요 101동을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른데 1개 건물이라고 부른데 1동 건물이라고 부른데 1동 건물이라고 부른데 일반 건축물일 때는 1개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와 구별해서 1동 건물이라고 법률용을 사용하도록 돼 있대 그러면 이 1동 건물 안에는 지금 내부 분양되는 아파트 한 채마다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 들어가는 이 아파트 한 채마다를 그럼 뭐라고 부른데 101동을 1동 건물이라고 부른데 분양 들어가는 호수 한 채마다를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른데 뭐 여기 봐야 나와? 이게 안 나오지 당연히 여기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게 안 되면 등기법을 못 들어온다는 게 지금 그 얘기인데 민법에 나와요 다 민법에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하는 법률의 2조에 지금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분양 들어가는 저 아파트 한 채씩을 갖다가 101동에 101호 분양 들어가지 않아 102호 분양하고 분양 들어가는 호수마다를 뭐라고 부른데 구분 건물이라고 부른데요 뭐라고 부른데요? 구분 건물이라고 부른데요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등기법 법정은 15조 1항의 단서 조문은 그게 끝이야 그럼 1동 건물이 뭔지 구분 건물이 뭔지 등기법이 있는지 알아? 민사특별법에 다 집합건물 소임이 관리하는 법률을 기초 다 배웠다는 전제로 등기법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나온다는 겁니다 민법이 중요하다는 게 아예 등기법을 듣지를 못해 민법 기초 용어가 안 되면 그 기초 용어 된다고 등기법이 되는 게 그 기초 용어는 등기법의 10% 문제고 나머지 90%가 등기 실무 얘기들이 더 있는데 등기법에서는 그러니까 등기법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죠 여러분들은 등기법 자체에서 민법을 차지하는 분량은 10% 말고 90%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10% 하는 것도 1년 내내 40문제 맞추기 보고 하니까 범위가 방대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법조는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있는 때는 1동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둔다 법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걸 출제했고 그러면 1등기 기록 안에는 구성이 하나의 등기 기록 안에는 1등기 기록이라 하면 자 이 안에 구성에는 어떻게 1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다 1동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하고 값구하고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등기 기록 안에는 우리 일반 1등기 기록에는 표, 값, 을이었는데 지금 이거 1등기 기록 안에는 표, 값, 을이에요 표, 표, 값, 을이에요 표, 표, 값, 을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27회 기출 문제였고 가장 쉽게 출제를 했었고 자 그러면 그 수준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작년은 그냥 끔으로 주는 열동문제에서 끔으로 제일 여러분 누구나 맞추라고 주는 문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거였어요 자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때는 1동 건물에 대하여는 뭐만을 두고 표제부만을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값구, 을구를 둔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전유 부분에는 값구, 을구를 두는 게 아니지 뭐를 빼먹었어요 표, 값, 을을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보셔야 되는 게 1동 그러면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값구, 을구인데 값구, 을구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교재는 1동 표제부 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이 두 가지만 지금 기록례로 소개해 놓은 겁니다 값구, 을구는 그럼 교재 왜 안 그러느냐 일반 토지, 일반 건축물 등기기록과 값구, 을구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보는 게 이걸 보다 왔지 않습니까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또 어떻게 구분되냐면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되는 게 일반 등기기록 표제부하고는 전혀 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도 상단하고 제가 편의상 위에 아래로 지금 이건 용어 구분한 이런 용어는 없는데 하단으로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등기기록은 구분이 다 안 돼 있고 하나의 양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안에가 또 뭐와 뭐로 구분되어 상단하고 하단, 상단하고 하단 그래갖고 상단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하단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단에 무엇을 등기하도록 돼 있냐 여기에 법률용어 1동 건물의 표시 무엇을? 1동 건물의 표시 1동 건물 표시는 이거 아니야 101동을 1동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 101동이 신동아파트 101동이 건축되어 있는 땅에 소재, 대지, 집원 이 101동 건축물 뭘로 지었는지, 몇 층까지로 되어 있는지 각 층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지하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기록하는 게 1동 건물 표시지 뭐 이렇게 법률용어 대입 작업하셔야지 진짜 그게 나와 있나 한번 감으로 보라는 거예요 감 잡고 나서 1동 건물 표시라고 한 번 배친 안에 내용 뭐 있는지 보세요 접수 나오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몇 번지? 29, 32, 46 세필지 땅의 신동아파트 101동 건축되어 있네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지 뭐 됐죠? 그 다음에 신동아파트 101동은 건물 내용 몇 층까지로 되어 있네? 5층까지 그 다음에 그거 뭘로 지어졌네? 철근공구리로 지어졌네 옥상은 어떻게 처리해 놨네? 슬래브 지붕 처리해 놨으니까 그걸 지금 기준으로 여기 그대로 그려드린 거 슬래브 지붕으로 처리돼 있대잖아 됐죠? 그 다음에 각 층 면적 나오죠? 이게 1동 건물 표시야 감 잡는 거예요 이걸 법률 1동 건물 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단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들어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건 신동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어느 땅을 사용하는지를 적는 겁니다 신동아파트 101동 이거 분양받아 들어오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아파트만 갖고 있어야 돼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땅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 땅 사용권을 확보해야죠 그러면 신동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어딘지를 표시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걸 법률용으로 감 잡아야 돼 그걸 법률용으로 뭐라고 그러는데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목과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땅이 어느 땅을 제공받아서 사용하는지를 1. 역삼동의 29번지 대 1759제곱미터를 신동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라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동아파트 역삼동의 32번지 대 745제곱미터와 역삼동의 46번지 대 674제곱미터 세필지 땅을 갖다 신동아파트 101동의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이야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동아파트 101동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땅은 한필지 땅을 사용한대요 세필지 땅을 사용한대요 세필지 땅을 사용한대요 사용하고자 하는 땅이 어딘지를 적는 것을 갖다 법률용으로 대입작업하셔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그러면 거기 들어보세요 그럼 그 세필지 땅에 대해서 101동의 101호 분양받은 사람이 세필지 땅에 대해서 어떤 땅 사용권을 확보해서 땅을 사용하고 그 땅 사용권에 대해서 101호 분양받은 사람들의 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갖다 또 적어줘야죠 그걸 법률용으로 대지권의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데요? 대지권의 표시 자 이제 교재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220페이지 전유부분 표제부였습니까? 자 이거 이거요 전유부분 표제부도 뭐와 뭐로 나눠져 있다 상단과 하단 자 그러면 상단에 보세요 법률용어 형광펜 치세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 하단에 법률용어 대지권의 표시 형광펜 치세요 두 개 형광펜 쳤으면 전유부분 표시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 보세요 전유부분은 분양 들어가는 101호 안의 부분을 101호 안의 출입구 안의 부분을 갖다 읽으라고 법률용으로 전유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01호에 대해서 표제부 갚고 을구가 있고 100일 동안의 102호에 대해서도 표제부 갚고 을구가 있다는 거죠 그럼 101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를 뭐라고 본다? 전유부분 102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를 전유부분 103호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를 전유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00일 동안의 전유부분이 20채가 있다면 몇 호에 대한 전유부분인지를 갖다가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첫 번째 전유부분 건물 표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단에 형광펜 지금 거 보셨어요? 그걸 감자 보셔야 돼요 몇 호에 대한 전유부분인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법률용으로 전유부분 건물 표시 볼까? 100일 동안의 몇 호인가? 자 100일 동안의 몇 층에 대한 건물 번호 보세요 1층에 몇 호? 101호 전유부분이라는 겁니다 101호 전유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대? 뭐로 지어져 있대? 철근 공구리로 지어져 있대지 뭐 전용면적이 얼마나 된대? 96 제곱미터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법률용으로 전유부분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01호 표제부에는 전유부분 표시만 있대요 그 101호 전유부분 소유자가 가지는 땅 땅을 몇 필지 땅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29, 32, 46번지 필지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세필지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어디를 봐야 나와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아니면 일동건물 표제부에 일동건물 표제부에 그 세필지 땅이 나왔었잖아 그럼 그 세필지 땅에 대해서 전유부분 101호 소유자의 세필지 땅에 대한 땅사양권의 종류하고 땅사양권의 지분을 등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하단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대지권의 표시 볼게요 대지권의 종류 보세요 1, 1이 어디죠? 1 1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할 때 역삼동 32번지 대 1749제곱미터 앞에 일련번호 숫자 1을 만들었잖아 그걸 생략해서 쓰기 위해서 1을 만든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일련번호 1이라는 숫자를 거기다가 안 매겨줘버리면 대지권의 표시 봐보세요 거기에 대지권의 종류할 때 있죠? 거기다 일자리에 뭐라고 적어야 돼? 그 1이라는 걸 안 만들었으면 서울특별시 역삼동 29원지 대 1759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 일련번호를 안 만들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일련번호를 생략해서 쓰기 위해서 일련번호를 1이라고 약칭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1번 토지가 29번지 토지지야 1759제곱미터에 대해서 자 1759제곱미터인가? 맞나? 어 맞다 1759제곱미터에 대해서 대지권으로 뭐를 확보했대?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확보했대 그 지분이 얼마만큼 된대? 1000분의 47만큼 된대죠? 뻥 어떻게 이렇게 돼? 절대 안 돼 면적분의 1759제곱미터 면적분의 20명의 지금 전유부분인 소유자들 있잖아 20명의 분빠이 비율이 나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분모가 1000이 돼야 돼 면적분이 돼야 돼 면적분이 얼마예요? 1759분의 20명의 분빠이 분 N분의 1이 돼버리는 거지 분모가 절대 1000이 갈 수가 없지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끝이 없어 대책 안 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번 소유권이죠? 2번도 뭐예요? 소유권이잖아 1번 2번은 소유권 지분이 그러면 따로 겠어요? 대지권의 종류와 같으면 합산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머리 아파 실무에게 들어가면 머리 치짓나요 여러분 절대 이건 등자도 지금 모르고 등기부를 쓰는 거야 대지권이 1번 2번 다 소유권 확보하면 합산 지분으로 분모가 나눠진다니까 1759하고 745하고 더하기 할 줄 아세요? 더하기 저는 못해 그러면 소유권 1,2,1759,745 합산한 2,500분의 N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분이 나오겠지 1번 콤마 2번 콤마 소유권 대지권 해놓고 합산 1759하고 745하고 합산한 2,500 얼마분의 소유권 지분이 90있다 100있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이 뭐 그래 그런 거 몰라도 돼 아이 대세 그런 거까지는 안 하니까 중개사에서 3번 3번은 그럼 대지권으로 소유권을 확보 못했으니까 따로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임차권 대지권 해놓고 임차권 지분 N분의 얼마? 18 나오지야 500분의가 아니죠 674분의 뭐 이렇게 지분이 나오겠지 뭐 임차권 지분이 자 그걸 등기한 날짜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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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다 등기 맞췄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등기하게 되면 일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터치 표시 등기하지야 그 다음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등기하지야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대지권은 목적인 토지 표시는 101동 표제부에 하단에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지권의 표시는 20채가 분양 들어가니까 분양 들어가 호수별로 몇 개를 등기를 적어주겠다 20개를 적어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등기를 다 끝마치면은 그걸 이제 실무용어로 뭐라고 대지권 등기 맞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등기배 적어 올리는 걸 뭐를 적어 올리는 거 일동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전유부분 표제부 20군데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법률 용어 있죠 그 두 가지를 기록 맞추는 걸 일반인들이 이제 뭐라고 대지권 등기 쳤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쳤어 대지권 등기는 시행사에서 대지권 등기 쳐주는 거예요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시행사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잖아 대지권 지주 작업해갖고 대지권을 확보해야 아파트 시공사 신동아파트 시공사 선정에서 이거 아파트 건축 들어가지 그러면 대지권은 누가 확보하는 거예요 지주 작업 땅 매입할 때 시행사에서 확보하는 게 대지권 땅 사용권을 확보해야 시공사 선정 신동아 건설 선정해갖고 이거 아파트 시공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결론 대지권 등기를 쳐버리죠 대지권 등기 쳐버리면 고개 들어 보세요 만약에 이 101호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101호라고 한다면 101호 소유권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권은 교재 안 나오지만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대지권은 어디에 갖고 있어 표제부에 있잖아 표제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지금 세필지 땅에 대한 대지권으로 32와 42번지 필지는 소유권으로 대지권 갖고 있고 46번지 필지는 임차권으로 대지권 어쨌든 지분 갖고 있잖아 그러면 대지권은 지금 표제부에 이게 나오죠 그러면 자기 소유권은 갖고 해 나오잖아 이거를 절대 따로 못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대지권이란 이 101호 소유자가 가지는 이 소유권과 절대 분리처분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일컬어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등기가 되면 자 이제 가요 이 101호 소유자가 101호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이 시행사로부터 이 소유권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이 맞죠 소유권만 이전받는다 대지권을 같이 이전받는 거다 같이 이전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분양받을 때 보통 분양하면 돈 많은 사람 뺏어놓고 다 대출이 들어가지 을구에 근저당이 들어가잖아요 대출은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들어가죠 그러면 신동아파트 101동에 지금 값구에 이 소유권만 근저당 설정 잡히는 거다 이 1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에까지 근저당의 효력이 같이 미친다 같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는 101호하고 101호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 사용권 지분이 이 대지권을 같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표시를 안 하면 100% 근저당 등기가 100% 빠꾸당합니다 등기소에서 왜 야 너 이것만 소유권 근저당 잡게 되면 나중에 네가 대출권 안 갚으면 담보 잡은 소유권이 경매 넘어가면 대지권은 전 소유자에게 이 101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소유권자와 대지권자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소유권과 대지권을 분리하는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걸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이종궁 교수님하고 배울 겁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긴지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이 대지권 등기 했죠 그럼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이 두 가지를 갖다 등기하는 걸 대지권 등기 법률용으로 이렇게 부른대요 그럼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역삼동에 29번지 32번지 46번지 이 세필지 땅을 지금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지금 신동아파트 101동 등기 기록에 등기 쳤죠 등기 기록 치우게 되면은 자 이리로 갑니다 자 뭐를 등기해 주느냐 하면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 대지권의 뜻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집권 그럼 이 대지권 등기 지금 이거는 시행사에서 뭐가 들어와야 신청 들어와야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근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청받아서 시행사로부터 신청받아서 대지권 등기를 이 신동아파트 101동 등기 기록에 등기 치고 나면은 해당 대지권을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29번지 토지 등기 기록 있죠 32번지 토지 등기 기록 46번지 토지 등기 기록 했다가 자 무엇을 등기해 주니 법률용을 입히셔야 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뭐냐면 이 해당 토지 등기 기록을 찾아서 역삼동의 29번지 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신동아파트 101동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땅이 제공되었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등기관이 그걸 왜 적어줘야 되느냐 그럼 이 땅 소유권은 신동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소유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땅 소유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등기관이 그걸 법률용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29번지에 대해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이 어떤 땅 사용권을 악보해서 지분가졌었죠 소유권을 악보해서 지분가졌었죠 그러면 값구했다가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적어주고 이 땅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어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파트 동 이름을 표시합니다 무슨 아파트?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무슨 동 신동아파트 101동 이렇게 적고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적어요 간단해 용어가 그럼 그 얘기는 이 땅 소유권은 대지권이라는 건 땅 소유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고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만 사용해야 되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걸 읽을 때는 그러면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땅 소유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신동아파트 건물을 갖다가 나중에 이걸 철거하기 전까지는 이 땅 소유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걸 토지 등기기록의 등기관이 적어주는 걸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미 적는 방법도 간단해 뭐라고 적냐? 소유권 대지권 신동아파트 101동 이렇게 적으면 끝나 그럼 만약에 이 32번지 필지 토지에 어떻게 적겠어요? 소유권 대지권 신동아파트 101동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6번지 토지 등기록이 어떻게 적겠어요? 아니잖아 그렇지 을구에다가 임차권 대지권 신동아파트 101동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적는 방법도 그럼 신동아파트 임차권 대지권이라 이 땅 임차권은 신동아파트 101동 소유자들에게 임차권이 제공된 거기 때문에 이 땅 임차권은 이제 이 땅 신동아파트 101동 아파트 철거하기 전까지는 임차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 이걸 등기관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 본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여섯 문제 나왔던 거 연습 자 두 개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 등기는 시행사에서 뭐가 들어와야 등기해줘요? 신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두 번째 대지권 등기는 신청 들어오면은 건물 등기 기록했다 등기해줄까요? 토지 등기 기록했다 등기해줄까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 토지라고 하면 안 되지 대지권 등기가 왜 지금 토지여 아파트 등기 기록했다 등기해주는 거지 대지권 등기 토지 등기 기록에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신동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건물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토지 등기 기록에 다시 한번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토지 등기 기록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에 계속 가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해주는데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갑구에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에 표제부에다가 기록해줘요 갑구 을구에 기록해줘요 표제부잖아 그럼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보면 표, 갑, 을이 있잖아 표제부에 해줘요 갑구 을구에 해줘요 6번이나 났던 주제예요 지금 제가 을퍼드린 게 3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냐 직권이냐 땅 등기 기록에 등기해주느냐 건물 등기 기록에 등기해주느냐 표제부에 등기 기록하는 거냐 갑구 을구에 등기 기록하는 거냐 3가지 차이점 때문에 쟁점이 팍팍팍팍 확연히 구분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을퍼먹었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3가지 차이점 신청이냐 직권이냐 땅이냐 건물이냐 표제부이냐 갑구냐 을구냐 간단해요 이걸 찾을 줄 아셔야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쉬어야 돼요 222 pour 4 altro